네 이전에 부승했던 데서 연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코드는 여기까지입니다. buyer nation super income statement. 그죠? 에피소드 몇 번인가요? 113번인가? 113번까지 진행했던 내용이죠. 거기다가 이번에 새로 추가하는 것은 새로운 인보이스라는 걸 추가해서 이것들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볼 거에요. 자 이번에 추가할 인보이스 내용을 좀 간단히 볼까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템 3번과 4번이에요. 그래서 김밥과 떡볶이를 사고 팔고 하는데 구매자는 클리닉 엔터티. 피트의 클리닉 엔터티고 판매자는 토미 엔터티입니다. 그죠? 토미 김밥이에요.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하나의 인보이스가 추가되었을 때 그런 다음에 수풀에서 어떤 식으로 실현되는지 그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템에서 인보이스 아이템을 구성을 했고 파라미터를 이렇게 바꿔줘서 인보이스를 구성을 합니다. 인보이스 구성을 하고 인보이스 다음에 이제 레저를 구성을 해요. 레저는 인보이스 내용을 요약한 시트를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mount, buyer, seller, item 이렇게 되어 있는 간단한 인보이스의 요약본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런 다음 이제 seller 엔터티와 buyer 엔터티를 다시 한번 구성을 하죠. seller 엔터티, buyer 엔터티. buyer는 어떻게 되나요? buyer는 피터 클리닉이 buyer고. 그죠? 그리고 seller는 토미 김밥이 seller입니다. 그렇죠? 카테고리는 푸드에 있고. 그 다음에 seller 엔터티와 buyer 엔터티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일단 프리로드를 하죠. 그죠? 파이낸셜 리포트에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갖길 리프리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을 반영을 해야 되겠죠? 자, 반영을 볼까? 프리로드하니까 지금 현재 인컴 스테이트먼트 어떻게 되나요? 이 친구는 지금 클리닉입니다. 피트 클리닉이고 인컴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전부 다 이렇게 쭉쭉쭉쭉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은 트래블 엔터테인먼트 해수 식스가 들어가 있죠. 그죠? 왜냐니까 피트가 피트가 이전에 항공권을 구매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델타항공에서 구매했던 그 기록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항목들은 다 제로 제로 제로인 상황입니다. 거기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인플로이 베네피트 김밥 떡볶이 이거는 정말 직원의 복지에 중요한 아이템이잖아요. 여기에 비용을 추가할 거예요. 김밥값과 떡볶이 가격.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해서 이렇게 인컴 스테이트먼트 셀러와 먼저 셀러에 이렇게 레버뉴 셀러는 레버뉴로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바이어는 인플로이 베네피트 비용으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래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인플로이 베네피트이죠. 인플로이 베네피트. 베네피트로 넣죠. 베네피트 복수형인가요? 단수형인가요? 복수형이군요. 레저 어마운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레버뉴가 맞죠. 그래서 바이어와 셀러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각기 업데이트 하죠. 자 그래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지금 보시면 바이어 엔터티 인컴 스테이트먼트 따로 뽑은 겁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인플로이 베네피트에서 6. 숫자 6.0.0.0.0.0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셀러도 볼까요? 셀러. 바이어 엔터티 IS고 셀러. 셀러 엔터티 IS. 이거죠. 이거 보시면은 여기 있으면 레버뉴. 레버뉴가 6이 더 추가되어야 되겠죠. 보시면 레버뉴 6이 추가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판매한 사람은 6. 6이 6만큼 벌었고. 6립위에 표준 앞에 6립위고. 그리고 구매한 사람은 6립만큼 비용이 발생하게끔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반영을 했습니다. 자 요걸 조금 이따 밸런스 시트에도 다 반영을 할 거에요. 즉각적으로. 그런데 그 전에 수풀 아이디. 수풀. 그죠? 이러한 정보가 수풀에도 반영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수풀을 판매자와 구매자의 수풀을 일단 먼저 뽑아보죠. 그래서 먼저 수풀 아이디를 찾고. 수풀 아이디를 찾고. 수풀 아이디를 찾았으면은 각각의 수풀 아이디. 두 개의 수풀 아이디를 찾았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수풀 아이디와 같아요. 왜 같을까요? 셀러 수풀과 바이어 수풀이 같습니다. 같은 이유는 둘 다 할림업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풀을 찾아보면 수풀 아이디로서 수풀을 구하면은 둘 다 할림카운티. 할림업이에요. 제주도 제주시 할림업입니다. 그래서 셀러 수풀에 또다시 똑같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프리로드를 하고. 바이어 수풀도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프리로드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프리로드 됐죠? 보시면은 할림 카운티입니다. 할림 카운티에 지금 트래블 앤 엔터테인먼트 식스. 이전에 들어가 있던 정보죠. 그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들은 다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인플로이 베네피트 제로죠. 그죠? 바이어도 동일합니다. 바이어고 셀러도 동일합니다. 둘 다 할림이에요. 둘 다 할림업 소속입니다. 그래서 할림 카운티라고 정보가 나와 있죠? 이렇게까지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정보. 우리가 있었던 요 뭐예요? 어... 레버뉴. 레버뉴. 인플로이 베네피트. 쌀. 푸트 익스체인지. 해야 될 겁니다. 인플로이 베네피트.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인플로이 베네피트. 있고. 레버뉴. 그래서 동일한 방식으로. 여기도. 업데이트를 해주죠.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바이어의 수풀도 마찬가지. 이렇게 인플로이 베네피트 6이 추가되었고. 그죠? 어... 그리고 셀러 수풀도. 어떻게 됐나요? 셀러 수풀. 셀러 수풀은 현재로서는 제로이에요. 제로는 아직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